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할까요? 오늘 극장을 보니 오늘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짐작이 갇힌 게 있나요? 아, 평호, 평호. 저희 오늘 지금 좀 멋있거든요. 오늘 약간 레이미 좀 쳐야 될 것 같은데? 약간 더 하나요. 오늘 뭐 하나요? 오늘 갈려라 방탄의 주제는 최고의 팀 비밀 요원 찾기입니다. 비밀 요원이요? 비밀 요원 찾는 거예요. 왕스맨 그런 거, 왕스맨. 자, 우리 팀을 좀 나와봅시다 일단. 자, 그래. 그냥 맡겨요. 뭐 고르시겠습니다? 저요? 전 이걸 고르겠습니다. 아, 예. 자, 하나, 둘, 셋! B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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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. 팀의 할렐루야? 팀의inin? 브레인이 אב어? 저희 뭐 브레인 아니면 뭐 BTS 하실래요? individuallyGE. 저 BTS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방탄소년단 하자. 브레인 이점 보고 저희 뭐 브레인 아니면 뭐 BTS 하실래요? 비니까? 저희 BTS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탄소년단 하자 아니야 우리는 하얀 곰팡입니다 너무 비다 자막도 힘들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안 내놓은 지인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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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 이름은 김석진입니다 자 김석진지 이 형이 이름으로 팀하면 이긴 적이 없어요 빨리 해봅시다 우리 팀 이름이 정말 와야하는데 일단 무슨 게임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거야? 자 갑시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는거야?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어요? 자 한번 멋있게 돌아가오세요 잘 준비됐어? 야 총은? 총은 어디 있어요? 총은 어디 있어요? 총은 어디 있어요? 총은 어디 있어요? 다 아무도 빨리 왔구나 뭐 하는거야 자 찍어 빨리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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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써야 되는 거야? 야 언제 끝나? 야 탐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 우리 집이에요! 야 개인 매트래요! 야 개인 매트래요! 아니야! 야 탐구역으로 넘어가자 야 우리 게임 50초에만 그만하나 야 50초에만 그만하네 야 내게 따라오기 봐라 이야! 자 우리 오십시오! 오십시오! 도와 도와! 야 하나 둘 셋 하면 정리가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아 이형 마지막까지 쏙으로 들어가는 거 봐 숙소끝 야 알게! 이제 알게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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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연다 오케이 아 애들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, 같이 가. 오, 얘들아 어딨어, 얘들아. 나 마스크 좀 성공했어요. 어딨어, 야. 오, 야, 나 점수 차감 됐대. 형, 저 두 개 했어요. 어디? 오, 야, 야, 하지마. 왜 이렇게 겁을 먹어. 야, 미안해. 점수 차감 됐다, 얘들아. 미안하다. 야, 나도 차감 됐어, 괜찮아.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차감이에요? 아, 이 V네. 형, 만져보면 V가 있거든. 야, 만져보면 V에 M이 있네. 그래, 야, 나 하나 성공했어. 거꾸로 한 거야? 오, 갑니다. 와, 이거 뭐야. 와, 카메라 감독님. 아, 나 진짜. 야, 몇 출래, 다음 시간? 야, 20초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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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. 야, 가자.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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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파이팅, 마지막. 스테이지 3. 고맙다. кт TV 9. 10. 10. 10. 20. 20. 10. 20. 30. 30. 30. 30. 21. 21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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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거 봤어요?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성공 성공 어디 어디야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달라요 근데 근데 단발머리 아줌마 야 일단 클리어 야 일단 들어가 야 10초 남순 10초 남순 야 일단 들어가 야 클리어한다 야 10초 남순 10초 남순 형 저는 못 찾았는데 아 됐어 됐어 그냥 그냥 들어가도 돼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야 빨리 빨리 야 10초 남순 ㅋㅋ 세상에 아이 제형이죠 그러면 뭐야 이거야 형 이거 또 제가 잘하셨습니까 야 레이저 티 card 레이저를 건드렸을 경우 처음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야 건드리 마 레이저 건드리 마 위 있어, 위 있어 위 있어 아, 설마 나 아니야, 나 아니야 돌아가 돌아가 다시 가, 다시 가 빨리 빨리 씌워 야, 재형 제이홉 미잖아. 제이홉 미잖아. 제이홉 미래. 제이홉. 몇 번을 이렇게 해야지. 제이홉 지고 가. 몇 번을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. 도착했을 때 빨리 와. 빨리 가. 왜, 왜 왜. 진짜. 아 징역. 왜 왜 안 됐어 안 됐어. 탈이 잘 보면 이것도 못하고 다야. 이제 했어. 3,4,3,4. 형목상. 어 여기서. 빨리 빨리. 야 별거 아니네 야 별거 아니네 안에서 난리가 났더라 야 별거 아니다 야 뭐야 이제 점수 나오는 거야? 390여이면 높은 점수인가요? 이분들 먼저 가십니까? 저 진짜 만점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여러분들 두 명이 레드를 듬뿍 해줬다고 저희들인가요? 그러니까 300점 이상이 레드네 그 두 명이 레드네 스크린이나 치는 너는 블루 자 여러분 이게 레벨이 있어요 오 야 봐봐 야야야 화이트, 옐로우, 그린, 블루, 레드 이거 태권도 띠 같은 거야 흰 띠, 노란띠, 초록띠, 파란띠 근데 여기서 블랙 이건 마스터고 블랙이 나오려면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? 들어가자마자 싸우더라고요 너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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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구형으로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?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이에요 아니야 진짜 이쪽 팀 몇 점 맞는지 보자 좌측에 핸드폰에서 한번 열어주세요 이 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 명이라서 분리했던 게 들어가면 이게 핸드폰을 대야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따닥딱하고 붙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니 거의 뭐 얼굴을 맞대면서 벽에다가 벽에다가 야이씨 우리 팀이 벽에다가 이러고 있을 거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세 명 다 세 명 다 딱딱 붙어서 어우야야야 어우야야 아 이렇게 볼라고? 끝까지 아직도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 얘들어 봐가지고 자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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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에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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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단 여기에 굳이 나 이거 얼굴이 계속 걸렸어 아 정국이 보다 야 정국이 보다 안 보인다 아 정국이 보다 아 정국이 아 정국이 비겁하게 하네 아 정국이 뭐 내가 안 다치면 다치면 어떤가 다치면 어떤가 다치면 어떤가 다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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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자 지금 지금 들어왔고요 뭐야 이거 뭐야 거긴요 BTS죠 BTS 브레인이 더 찰진 거 같아 그래 브레인 아니 빙스맨 하자 빙스맨 여기가 빙스맨 야 어디 어디서 가야 돼? 아 이리 가하면 돼? 형 여기 저 가세요 야 이게 어디야 어디야? 또 어디 있어요? 여기 뭐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어 몰라 왜 안 바뀌어 얘 아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방탄 치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싸우고 있어 네 시대 되게 한다 자 슈가 형 형이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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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결국 싸우게 됩니다 형 59초 나왔어 어 벌초 하는 거 같다 15초 형 나가야 돼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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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구역 넘어가 그렇지 어 여기 여기거든요 아 M을 찾으래 잘한다 야 이런 거 잘한다 어둠이 가느냐 야 완전 오는데? 여기 있다 야 진짜 아무도 안 오는데?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? 아 이거 보이는 거 웃긴다 태용이 야 태용이 어떻게 하냐? 내가 왜 찍고 싶은데 세 분은 없나? 야 근데 저기는 되게 지구적 조용하게 플레이 안 해 야 얘 막 카메라 끄고 있어 카메라를 왜 돌려 아 일부러 내 김태형 이거 아 그래 카메라 비 때문에 아 얘는 반칙 쓰는데요? 나 오늘 카메라 안 보이는데 이거 봐 M M M M M 어떻게 찍지? 어딘데요 형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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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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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V인데 V 닦아내면 안 돼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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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좀 됐어? 네 손 맛있어 됐었어? 야 김태형 카메라 한 번만 더 뒤지으면 진짜 많이 넣습니다 아 이거 진짜 반칙이야 아 진짜 또 이러네 반칙 없어 반칙 없어 아 진짜 카메라를 불을 켜가지고 게임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 일로 자꾸 불을 켜고 있어요 이거 세 번 깨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지금 감독님이 세 번째 닮고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0번씩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로 점수 딱 까야 됩니다 인정합니까? 인정하시죠 이거 감독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암실인데 보니까 딱 보니까 암실인데 카메라 불빛으로 보면 안 되지 감독님이 승낙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승낙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승낙하셨습니다 네 네 색상맨 에이 칭찬 그 그 거 역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얘도 이렇게 붙네. 이게 너무 웃겨. 이게 정국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. 내가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다. 이게 얘가 제일 못하는데 얘가 막 남들한테 뭐라 해. 어휘부터 약간 실수하는 그런. 그냥 나만 가서도 되는 거였어. 아휴. 벌레프로 다 한 대 한 거 아니야? 아니 처음부터. 뭐야?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몰라. 다들 이겨보세요. 야 이거를 내가 깨달았기에 망정이지. 아니면 우리도 몰랐어. 뭐야? 뭘까? 가만히다. 뭐야? 윤경이 너무 귀여워가지고. 질문 안 가르치는데? 둘 다 눌러. 야야 다시 와 다시. 둘 다 눌러. 이리 와. 아 어떡해. 누가 해야 돼. 누가 해야 돼. 자 쉬어. 그만. 둘 다. 역시. 둘 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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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秒 3. 5. 자 이제. 좋OR. 미션. 아. 야, 찍어야 돼. 찍어야 돼. 찍어야 돼. 찍어야 돼. 재미있는 게 더 재미있다. 태영아. 야, 너 사기 친 거 계속 잘 봤어. 자, 그리니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 태영 군은. 태영 씨, 왜 그리니 입니까? 자백하시죠. 들어가면 자백할게요. 네, 들어가면 자백할 겁니다. 그 아까 그 방에서 썼던 반칙 제가 반칙쟁이야 몇 점을 까나요? 50점을 깠습니다 반칙이니까 너무 컸습니다 그거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속 최저팀보다 내가 나죠 슈가씨도 같이 팀이기 때문에 같이 깔라고 했으나 점수를 늦고 안까기로 했습니다 까면 까면 178점이야 까면 178점이야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바로 다음 주 준비해볼까요? 바디 갑시다 제비씨 자 이번에는 호급자였으니까 다음에는 중급자로 가시죠 자 랩몬 전국 브레인팀 들어갑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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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됐어 됐어 나 안 돼 나 안 돼 아니 이거 이거 불러 터치해 지목 지목 야 불러야 이게 야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아 쏴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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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래서 싸운다고 그런 거구만 싸우죠 했던 거 다 뺏고 있고 정국이가 충분히 뜹니다 그냥 정국이한테 져줘야 돼요 사이만 좋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난 M이랑 V 거기에 갈려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반칙을 해가지고 카메라가 V를 찍으면 안 되잖아 V를 찍으면 V 잡을지 싸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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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으로 때리고 있어요 지금 20초 60초 야 이게 막상 우리 둘이 야 이게 우리 둘이야 이게 우리 둘이야 안 돼 전두국 부활이야 동아리 승커야 28초 가자 갈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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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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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진이 형 진짜 웃겨 똑같이 형이랑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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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 제가 마지막에 이러다가 호기 형한테 쭈두부 할 거야 호기를 통해 어둠으로 진입하죠 야 네가 먼저 가 야 말고 M만 N? N만 N만 N만? 어 N만 왜? 뭐야 이거? 왜 내려가 왜 내려가 아 아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찾아 벽을 더듬어야 돼 아 이거 감독이구나 죄송합니다 감독이 카메라가 되고 있어 벽 더듬어 벽 더듬어서 V 모양이면 하지 말고 M 모양이면 해 M 모양이면 하라고 아니 두 개 V는 어디 M은 어디 있다는 거야 그냥 손으로 만질 수 있어 나 지금 두 개 했거든요 아 그래? 네 어디 어디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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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봐야 할 것 같아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? 아니 이거야? 이건 V잖아 아니 V 아니에요 형 여기도 여기도 M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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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아 여기 남채가 정국이 때렸습니다 남채가 정국이 때렸습니다 남채 관계를 관계했어요 정국이가 야 얘네 팀플을 같이 잘하네 隨便 오 예스 다 한거 같은데? 다 했죠 우리? 더 한 거 같은데?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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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한 거 같아 더 한 거 같아 더 한 거 같아 자 중윤씨 생각보다 차분하게 갑니다 여기자 여기자 확대해야 된다 확대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 남준아 너는 흥분하면 안 돼 남준아 너는 흥분하면 그냥 너는 끝이야 남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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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났어 턱 났어 턱 났어 진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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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이 턱 나온 거면 굉장히 진지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턱이 났을 땐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거나 정말 진지하게 내가 멋있고 싶거나 랩몬 하는 분이 굉장히 정상 안 좋습니까? 랩몬스터는 마지막 방에서 죽었을 겁니다 정국이가 화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방에서 형! 형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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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해골 번만 알려줘? 해골 없는데? 저 안 보여 아니야 이거 안 보여 해골? 진짜 안 보여 일단 네 거만 열심히 하고 있어 찾았어? 응 찾았는데 안 돼 이거 눌러봐 그 안에 있는 걸 확대해서 쭉 확대해서 눌러봐 이렇게 못 찾았어 나 못 찾았어 어떡하지? 아 나 진짜 못 찾았다 이거 나 두 개 했다 했어? 어 두 개 33초 나 세 개 형 26초 우리 가야 돼요 그냥 형 가야 돼요 오케이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가자 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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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방이다 마지막 방이다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야 이거 한 명만 가면 되잖아 어 내가 갈게요 야 아니야 이거 같이 찍어야 돼 아니 형 지금 와요 자 갈게요 형 데이지 말고 와야 돼요 절대로 어 위에 아 남짓아 걸렸다 남짓아 걸렸어 남짓아 걸렸어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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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절 안 들고 있어요 158초 머리 조심해 머리 다리 다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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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었어 되었어? 되었다고 아유 너무 좋아 다시 다시 누르고 다시 가야 되네 아 다시 아 그렇게 아 그래 그렇지 넘어 넘어 넘어야지 다리 아 알았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남짓아 뭐 남진이가 가? 아 왜 이렇게 가? 한 번이야? 나 여기 못 나가. 정말 예상대로 남준이가 맨 마지막에서. 한 번 더 올리고 진짜 사랑한다, 남준이 형. 아니 형. 아니 너 먼저 가. 형이 먼저 가야 돼요. 그래야 성공해요. artistic. 한 번 더 올리고 여기. 왜 한 번 올리고. 찍었어요? 찍었어요? 아 남자들이 온 게 불가능해요 아 남자 마지막에 핫킬 했다 형이 형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 그래? 진이 형이 제일 고득점이래요 아 겁나 무서워 몇 점이야? 몇 점인가요?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석진 팀이 1등인 겁니다 아 대박이다 김석진! 김석진! 선물 선물 아 없구나 아직 스트레이트 에이전스 달려면 끝나지 않았어요? 오 진짜 그렇구나 진짜요? 아 너무 좋다 자 바로 올까요 두 번째 미션으로 렛츠 자 자 점프 안 해요 하나 둘 셋 아하 눈부셔 자 여러분 다녀나 방탄 시크릿 에이전트 편 우리 두 번째 게임 자 여기 뭔가요 여기 이거는 카트를 해야 되죠? 진짜 레알 카트네요 네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스타트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 게임 1등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? 그건 그거고 이거는 이거죠 아니 이거는 솔직히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이거 가위바위보 해야죠 자 대표 나가세요 자 우리 팀의 리더 김석진 갑니다 김석진 갑니다 김석진 갑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우 와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우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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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첫 번째 주자 김석진 자 하나 둘 셋 김석진 가자 가자 bingst man a zeig bingst man 자 여러분 이제 뒤로 멀러 놔 주시고요 하지만!! 후렴 washed your hand 야 태용이 잘 sampai 야 좋다 determining 레이스 버스 진이 형 레이스 버서 왔습니다 야 티형이 잘 달린다 전전 고 말아 티형이 압도로 날리는데요 티형이 잘 탔다 티형이 잘하는데 티형이 잘하네 마지막! 마지막! 정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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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시작! 못 시작! 여기 했어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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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여기! 빨리! 나! 야! 우리! 너무 힘들어! 우리가! 우리! 우리! 야, 너무 빨리! 너무 빨리! 너무 빨리! 너무 빨리 빨리 달려! 야, 임기 형 멋있다! 재미없어, 재미없어! 재미없어, 재미없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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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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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! 봐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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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간다! 야, 봐비! 야, 봐비! 까르기 아까 line 산 áng 아니 구pers 어떻게 stead 오오오오오 right 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 1등 김석진 팀 2등 우리 A팀 3등 뭐야 뭐냐 빙스맨 빙스맨 팀이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 한번 최종 결과 어떻게 돼요? 발표해 주시죠 그래도 저희가 높지 않나요? 나는 나쁜 짓을 하면서 산 적 없는데 다시 한번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면서 교훈을 주는 차가 30점 차이가 나요 만약에 감점을 안 당했다면 이겼겠죠? 이겼죠 자 손 잡아요 손 잡아요 손 잡아요 1등에게 상품이 있나요? 오 있는데 오야 딱 크기가 아이시칸데 아이시카다 아이시카 아이시카다 저거 100%다 아이시카 아이시카 세그베이 아니야? 아이시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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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 아이시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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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오 잘 지도하 سpper 잠시만요 요새 또 몰아지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ống에 그럴 Watching 모라지게 다аем presents 렛츠 블랙 이후로 나와 아 진짜 꼬란데 야 야 야 지윤이 야 이 형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진짜 느리네 야 이 형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되는 레이었기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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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치미 씨 어때요 기분이 아 이거 마지막으로 리가 얻는데 다 우리 팀 멤버들 온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안전한 공주하면서 끝날까요 안전 에코 에코드라이브 에코드라이브